오늘의 장소는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힘들어 온전히 프레이크 공항 이 분이 촬영 시작 촬영 시작 네들한테 목소리도 들려? 네 아 이런 아 아 아 아 이거 아 이런 조자 같은 이라고 아 저거 아 아 아 팔이 안 닿아요 아 육이 형 팔이 안 닿죠 팔은 다 안 닿죠 바로 이 노래가 나온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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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너파부리 해야지 되니까 나머지 먹은 사람들이 추워 왜 안 들어갈 것 같아? 여기 왜 왜 왜 왜 들어왔어 이거 안 들어왔어 원래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되어 있어요? 종류별로 나눠서 모는 저기 모는 저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헷갈리죠 아니야 한 곳에 다 몰아넣고 재료들을 아예 다 분리를 해놔서 재료를 찾기 쉽게 해놔 필수 재료들은 다 너라서 파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니까 야, 싼 이런 것들은 다 너놓고 했거든요 갖고 왔는데 뭐 들어와야 해 그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, 그러니까 저거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모자가 뭐가 있는지 분류를 해가지고 놓는 게 어떤 것 같아 다 넣어놓을게요 밖에 엄청 많아 배출이 왜 있을까? 싱을 안 했는데 뭐야 당장 배출이 시댈으로 넘었잖아 복축을 왜 이렇게 해? 복축을 왜 이렇게 해? 복축을 왜 이렇게 해? 두 번째 날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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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